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정재현 강사입니다. 10월달 시험 끝났고, 이제 11월달, 11월달 시험을 보실 분들, 앞으로 시험을 보실 분들이 지금 이 강의를 들으실 텐데요. 문제 풀어보셨어요? 시간 제고? 시간 제고 문제 푸는 게 우선 1단계에요. 절대 무시하면 안 되는 단계. 그냥 강의만 듣고서 포인트만 흡수하면은 시험장에 가서 바로 적용할 수 있겠지. 강의 적용하려면 혼자 힘으로 강의를 듣기 전에 문제를 시간 탁 재고 긴장감 있게 풀고 재점을 하면서 어 이거 왜 틀렸지? 헷갈리는 문제 세모 해놓고 아 이거 뭐지 포인트가? 하는 어떤 그런 혼자만의 고민 시간 플러스 강의가 더해져야 그게 점수로 표출돼요. 무서운 얘기죠. 혼자 문제 푸는 시간이 없으면 그만큼 효과가 떨어진다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꼭 시간 제고 문제 풀어야 됩니다. 그래야 좋습니다. 자 그러면 재점 하셨어요? 어떤 문제 틀렸는지 확인했어요? 빠르게 포인트 잡아가지고 또 박박박 신나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정말 토익은 전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시작해보겠습니다. 101번 문제부터. 자 끝만 다르니까 빈칸 앞뒤만 빨리 살펴보고 그래서 빈칸 뒤를 봤더니 information 앞에 over가 있죠. 빈칸 앞뒤 다 봐야 되죠. 그래서 명사 앞에 보통 뭐가 정답이죠? 형용사가 정답. confidential. 기밀의. 그래서 아 비밀 정보가 되는 거니까 해석적으로 맞아서 씨를 정답으로 하는 거죠. 왜냐하면 명사 앞에 모두 명사도. 이게 정말 안되겠네요. 명사 앞에 보통 형용사가 정답일 때가 훨씬 빈도는 높지만 모두 정답이 돼. 명사도 정답이 되니까 확인 좀 해주고. 이게 명사로 기밀성 돼 있죠. 그래서 기밀성 정보. 또 옆에다가 이렇게 필기하는 사람 있다. 실제 있다. 실제 있었어요. 정말 놀라운 일이지만 이거 아니 아니고 설마 아니 나오겠어요. 아니죠. 그죠. 기밀성 얘기했었죠. 그죠. 그래요. 이거 중복되는 포인트인데 적중력이 되신 분들은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니까 confidential. 되게 중요하느라 이제 기밀에. 그래서 비밀정보 넘어가겠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이거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뜻. disclosure. 공개. 그래서 비밀정보의 공개. 정도는 읽히면 좋겠고요. 실제 토익이 disclose. 라는 단어를 정답으로 출제하면서 뒤에 나왔던 목적어가 바로 이거예요. 기밀정보를 뭐한다? 공개한다. 할 수 있겠죠. 항상 얘기했었죠. 동사만 외우지 마라. 목적어가 나오면 목적어랑 같이 읽어라. 그러면 훨씬 다른 사람에 비해서 빠르게 점수가 늘 거다. 감각도 늘 거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문법이랑 어휘랑 같이 잡으면서 이렇게 가보겠습니다. 그래요. disclose. 클로즈를 안 하는 거니까 여는 거죠. 넘어가겠어요. 102번 문제. 얘도 품사 문제예요. 봤는데 앞에 전지사. 전지사 뒤에는 뭐가 나와야 돼? 명사가 나와야 돼서 명사가 나왔어. 크레데이션 뜻이 자격요건. 좋아. 바로 상당히 좋네요. 그러면 당연히 명사표 역시 뭐가 정답? 형용사가 정답이니까 보기를 딱 보면서 얘가 끌려요. 아 임프레스도 나왔는데 두 개 비교하는 문제인갑다. 이러면서 임프레스드는 감명을 받은 사람만 수시. 그치. 그러니까 당연히 인상적인 자격요건. 이 사람 참 자격이 되게 좋은 사람이네. 이러면서 정답을 A 했다면 그대는 뭐가 약한 거야? 보기를 다 안 보는 거야. 몰이 있잖아요. 하지만 똑같이 임프레스브잖아요. 내가 뭐라고 그랬어요? 그렇지. 어떤 단어 앞에 비교급을 만드는 몰이나 아니면 최상급을 만드는 모스트가 있다고 해서 그 단어의 품사가 변하지는 않는다. 그랬어요. 그 단어의 품사는 똑같다고 그랬어요. 의미만 더. 가장이란 말이 더해질 뿐이야. 그러니까 얘도 뭐 현명사예요. 그런데다가 빈칸 뒤를 좀만 더 봐주면 너무나 확실하게 이 문제 틀렸으면 너무 아까워. 왜 안 보였지? 그런 생각이 들 수 있는 그런 포인트 단어가 대니 빡 하고 있잖아요. 대니 있으면 비교급이 정답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정답 데이빗 하셔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토익 시업에 비교급이 정답되는 유형이 정말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비교급 자체에 대한 그냥 뭔가 이렇게 대강의 학습이 아니라 문제별로 유형별로 학습을 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에요. 그래서 왜 제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비교급이 정답일 때. 사실 토익은 댄을 제일 많이 준다. 그러나 댄이 없어도 비교급이 정답이 될 수 있다. 앞에 강조부사 이런 얘기 길게 안 하겠습니다. 역시 기본서 보시면서 정리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정리하는 시간이니까요. 포인트만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형용사 어휘 문제입니다. 해석을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해석을 제대로 했는지 같이 가볼게요. 이게 다 뭐예요? 뭐예요? 임프렉티컬. 그렇죠? 뜻은 프렉티컬이 실용적인 얘기니까요. 앞에 I am 붙어서 반대발이 되죠. 실용적이지 않은. 이래요. 자, 그러면 가보자. 최근에 구입된 직원 유니폼이 길었지만 결국은 직원은 뭐야? 유니폼이야. 유니폼이 간주됩니다. 어떻다고. 유니폼이 어떻다고. 뒤로 봤더니 in that. 뭐죠 이거? 뭐뭐라는 점에 있어서라는 접속사 알아야 되죠. 뭐뭐라는 점에 있어서라는. 한마디로 이유가 나오는 거야. 어떤 점에 있어져요? they do not contain pockets니까 포켓이 없어. 유니폼 포켓이 없으니까 어떤 거죠? 임프렉티컬한 거죠. 실용적이지 않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 문제 해석 문제 없었고요. 그런데 이거 좀 묻고 싶어요. be considered. 간주된다. 라는 수동태다에 뭐가 나왔어 지금? 문법적으로 가면 형용사가 나왔습니다. 이거 이해되세요? 이거 이해가 되어야 돼요. 토익이 이런 형태를 요즘에 출제하고 있기 때문에 이해를 반드시 하셔야 돼요. 그래요. 자 여러분 consider 이라는 동사 고려하다. 답에 목적어가 올 수 있고 목적격 보호로 형용사가 올 수 있다. 목적어를 어떤 상태로 간주하다 이거 알고 있어요. 알고 있어야 되겠지. 목적어를 어떤 상태로 간주하다. 그래서 우리가 오형식 동사 얘기하면서 목적격 보호 자리에 빈칸 나와서 뭐가 형용사가 정답인 그런 동사 중에 하나가 consider 이었어요. 이걸 수동태로 바꾼 게 이렇게 되는 거야. 목적어가 주어로 갔고 동사가 수동태로 바뀌면서 형용사가 그대로 내려온 거죠. 그래서 이런 형태가 가능하게 되는 거야. 그렇죠? 익숙하면 좋겠습니다. 문제를 풀다 보면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는지를 알게 될 거야. 어떤 상태라고 간주된다. 즉 앞에 주어에 관한 설명을 얘가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유니폼이 임프라티컬하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알겠지. 그래서 이런 상태에서 이 자리에 빈칸 나와서 부사가 정답. 이렇게 출제가 되기도 하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4번 문제. 이 문제도 어렵지 않지? 포인트. 해즈빈. 다음에 ING가 나오면 능동태고 PP 나오면 수동태고. 맞아요. 그래서 결국 주어를 사자니 주어가 뭐야? 레지던스 아니고 이게 주어죠. 디어만트 아프 위스트. 묶어가지고. 원래 묶기가 정말 중요해. 앞에 꾸며주는 거고. 쓰레기의 양이 지가 줄일 수 없지. 줄여지는 거죠. 그러니까 수동태를 만드는 뭐가 정답? 데이빗 정답. 쉬운 문제. 그러나 여러분에게 또 묻습니다. has been. 이라는 형태. 뭐 have been 상관없겠어요? 이렇게 나왔는데. 빈칸 빡 나왔는데. 정답 I인지. PP. 아니면 어차피 이게 비동사 형태리까? 일반 형용사도 가능하겠습니다만. 그냥 명사. 뭐. 그냥 명사가 정답되는 경우가 있던가요? 오답률이 높은 문제죠. 말해주세요. 어떨 때. 물론 주관식이니까 이런 얘기는 못해도 상관없어요. 제가 어떤 단어를 딱 적으면. 당연하죠. 라고. 지금 대답만 딱 그렇게 나오면. 반응만 그렇게 나오면. 완벽한 거예요. 앞에 이 단어 적어볼게. 뭐 적었어? there. 아하. 보인듯이 잘 피우죠. 그것이 뭔가가 있다. 그런 얘기할 때. 대어를 쓰면. 비동사를 쓰면. 비동사 뒤에 반드시 뭐가 나와야 돼. 명사가 나와야 되는 거야. 많은 학생들이 이 문제를 틀려. 앞으로 안 봐. has been 남의 ingpp만 정답으로 해. 물론. 이렇게 정답이 많이 되지만. 명사가 정답으로 될 때도 있다. 앞에 대열이 있는지 없는지만 봐주세요. 얘기하고 넘어갑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105번 문제. 명사 어휘문제. 그죠? 해석을 기본적으로 해야 되지만. 그러나 일반적인 형태가 아니라. 앞에 어. 뒤에 어흐가 보여요. 우리가 뭔가 수컷처럼 외웠던 단어가 생각이 나야 되는 거죠. 뭐가 생각납니까? 어. 그렇지. variety of가 하늘에 보이면 좋겠고. 뜻이 뭐예요? 다양성. 뭐 뭐의 다양성이 아니라. 묶어가지고 형용사처럼. various가 돼서 다양하게 되는 거죠. 문제 푸는 방법은? 어 하고 오브 사이 빈칸 나왔어. 나는 어. variety of라는 표현을 알아. 그러면 무조건 답으로 찍는 게 아니라 의미가 맞는지 먼저 얘를 우선순위로 넣어주고. 해석적으로 맞으면 정답으로 선택한대. 그렇지?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업체가 널리 알려져 있어요. 뭐로? Offering Wedding Attire. 이제 Attire은 의복이라는 뜻이니까. 그래서 뭔가 결혼과 관련된 그런 의류를 제공하는 것을 알려져 있다. 근데 어떤 형태로? 다양한 스타일과 컬러와 패브릭으로. 맞아요? 따라서 해석적으로 완벽하기 때문에. variety 할 수 있겠죠? variety of. 이런 거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래요. 그럼 또 살짝. 여기 앞에 빈칸 비었을 때. 맨날 정답되는 형용사. 나한테 말해주세요. 그런 거 또 왜 묻습니까? 이번 달에 나오면 어떡하려고. 맨날 나오는 뻔한 것들 중에 하나인데. 형용사하고 탁 생각나는 거 없어요? 다양하니 a variety of인데. 이걸 좀 더 강조해가지고. 많이 다양한. 정말 이렇게 다양한 것들이 있는 느낌으로. 쓰는 단어. W로 시작해요. 알면. 손들고. 손내려서. 그들은 저한테 안다라는 거 보여주세요. 기대하겠어요? 강의를 들었다는 표시겠지? 오케이. 좋습니다. 몇 분에 남겨주실지 확인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 106번 문제입니다. 얘도 해석해야 되는 문제인데. 나는 이 문제를 풀면서. a를 채깁니다. 빡. 어떤 사람. 어? 나는 a를 가지고 고민했는데. 이거 정답이 아닐까. 다른 애랑 고민했는데. 정답 선생님은 고민도 하지 않고 빡 채껴. 어떻게 된 거지? 어떻게 된 것일까요? 아는 사람들 역시 입을 열어가지고. 그렇죠? 뭐라고 말하려고 그랬어요? 자아. 이렇게 뭐. 아 이 소리 들려. 우리 자아. 참 잘했어요. 자아 뭔데? 자아. 그렇지. 자아동사. 대표주자 중에 하나예요. 토익이 좋아해. 얘를. 어? 의미적으로 여러 부분에 들어가서. 뭔가 말이 될 것도 같은 그런 느낌에 다르거든. 하지만 문법적으로 제약이 있는. 약간 팔 하나가 없는 것 같은 그런 느낌에 다르거든. 저는 예를 보면. 너 팔이 없어. 팔이 어디 갔니? 이렇게. 팔이 뭘까요? 프라시데이. 팔은 위드예요. 위드가 있어요. 뭔가 얘가 당당해져요. 이렇게. 얘가. 진행하다. 뭐뭐를. 뭐라고? 여러분 저 혼자 원맨쇼 하는 거 아니고. 같이 가는 거니까. 이렇게 가려도 여러분 머릿속에는. 프라시데이. 가 맴돌아야 돼요. 어떤 분이. 정말. 네. 기뻤는데요. 시험을 볼 때. 제 목소리가 생각이 너무 많이 나서 무섭다. 사실 되게 많이 웃었어요. 여러분. 목소리가 자꾸 떠오르면 무서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프라시데이. 이렇게. 보내 생각나고. 공포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하지만 그래도. 계속 이렇게 뭔가. 소리가 떠오르면서. 포인트가 생각나면. 문제 풀 때 되게 재밌을 것 같은데. 프라시데이. 그대도. 지금 강의를 듣고 있는 그대도. 시험 문제 풀 때 생각이 나면 좋겠어요. 뭔가를. 진행하다. 라는 목적어를 가지려면. 위드가 있어야 되는. 없으면 목적어를 못 가지는 자동사야. 그죠. 그러면 위드가 없는 상태에서. 얘기는 목적어를 못 가지는 자동사인데. 자동사를 어떻게 수동태로 바꾸니. 목적어를 못 가지는데. 그럼 목적어가 주어로 오는 게 수동태인데. 맞습니까. 그러니까 아예 수동태 자체가. can be. 빵. 보이죠. 그래서 안 되는 거야. 그럼 여러분이 내 강의를 듣고 포인트를 정리해 와요. 누가 그런 거 해보실 분 없어요. 정재현 선생님이 혁중특강 포인트 정리해가지고. 막 정리. 참 좋겠다. 그죠. 그래요. 자. 포인트가 뭐였어. 비동사 답에 빈칸 나왔어. 그래서 모든 보기가 pp로 주어져 있어. 어휘 문제인데. 결국은 수동태가 되는 문제야. 그랬을 때. 자동사는. 무슨 동사. 그렇죠. 그래서 자동사는 수동태로 변형이 안 되기 때문에. 보기에서 자동사는 없애버려라. 됐죠. 좋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나머지 중에 하나가 정답이 되는 건데요. 어쨌든. 주어가 뭐냐면. 주어가 뭔데. 대쩌리아를 알고 계세요. 나오면서 대쩌리아 주어가. 그렇지. 제한된 구역이잖아. 우리가 제한구역. 써있는 거 많이 봤잖아요. 제한구역이 뭐 될 수 있습니다. 즉 지역에 알맞은 말을 써야 되는 거예요. 액세스 될 수 있다가 맞겠죠. 이 정답이죠. 뜻이 뭔데요. 액세스가 지역. 장소랑 결합하면 어떤 장소의 지역의 그릇이 접근하다. 어디에 가다가 되는 거니까 들어가다는 얘기예요. 들어가다. 그래서 이 제한된 지역은 접근될 수 있습니다.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누구에 의해서 뭔가 언니도 딱 마음에 들어요. 오직 뭐뭐에 의해서 이 사람들만 들어갈 수 있어요. Personnel who have undergone specialized safety training. 뭔가 훈련을 받은 직원들. 이 사람들에 의해서만 액세스가 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정답은 B 되겠고요. 나머지는 특별히 헷갈리는 건 없었고. A 설명했고요. 여러분 근데 하나 더 보자. 동사 액세스. 우리 양당기 토익 RC 기본서. 동사 부분을 보면 목적어 바로 항상 나와 있어요. 동사가 들어있는 예문만 대강 보는 것이 아니라 항상 동사는 목적어랑 같이. 동사 뒤의 형태랑 같이 라고 많이 강조하고 있어요. 그랬을 때 액세스를 보면 딱 생각나는 것이 두 가지. 목적어. 뭐. 장소. 어떤 장소에 접근하다. 하지만 자료도 가능하죠. 예를 들어서 파일 같은 거. 너는 특별하니까 이 파일 볼 수 있다. 당신은 특별한 고객이시니까 이 파일을 볼 수 있어요. you can access the file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또 무조건 장소만 알면 안 되는 거예요. 두 가지 메인으로 알고 계시기를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여러분. 가 맞아요 아니면? 가 맞아요? 얘가 맞죠? 액세스를 보면 동사일 때 의미뿐만 아니라 불가산명사. 불가산명사. 그래요. 불가산명사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이용, 접근. 다 불가살입니다. 액세스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 107번. 그래서 어떤 특정 단어를 보면 토익이 반복해서 출제하는 포인트가 정리가 되는 것이 좋습니다. 정리하는 건 사실 저의 몫이죠. 여러분이 이제 문제를 풀 수 있도록 정리를 이렇게 나왔다 해주면 여러분이 그거를 꿀꺽 받아 먹어서 정리를 체계적으로 해서 시험장에서 문제를 풀어주면 되는 겁니다. 정답. ing. 포인트가 뭐예요? suggest. 제안하다. 난 뒤에 목적으로 뭐뭐 하는 것을 제안하다. extend 나와서 데드라인을 연장하는 것을 제안하다. 그렇죠? 포인트가 뭐라고? 그렇지. 이 동사는 뭐뭐 하는 것을 이라고 얘기할 때 투부정사가 아니라 집중하고 있어요. 솔직히 지금 흔들렸지. 순간 딴 생각했지. 내가 안다니까요. 안다니까. 딴 생각하면 안 된다니까. 깜짝 놀랐죠? 계속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렇죠? 그래요. 보세요. 그리고 지금 딴 생각하신 분들에게 열심히 막 질문 폭결할 거예요. 내가 지금 바로 앞에 있는 거잖아.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얘가 부정사가 아니라 동명사를 목적으로 갖는다며. 뭐뭐 하는 것을 제안하다. 라고 한대며. 그러면 동사를 내가 던지면 뒤에 투가 오는지 ing가 오는지 얘기할 수 있어요. 빨리 해볼까? deny. 부인하다. ing. avoid. 피하다. ing. 그래요. 나올 때가 됐는데. 정리가 안 돼 있으면 다시 한번 펴서 기본서 펴서 확인해 주세요. 오케이. 여러분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suggest 그러면 생각나는 포인트를 가볍게 우리 서로 눈 마주치면서 가볍게 빈칸만 쫙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얘가 대절을 목적으로 취할 수 있잖아요. 주어가 동사 하라고 제안하다 할 수 있죠. 지금 벌써 내가 뭔만 할 건지 눈치 든 사람 있죠. 그죠? 아주 좋아요. 여기 주어가 나오고 그 다음에 빈칸 동사 자리 빈칸이 빌 거야. 그때 뭐가 들어가노? 이게 벌써 뭐가 들어가노? 그렇지. 동사 동사 원형이 들어가. 주장 명령 요구 제안 동사 suggest recommend 아시죠? 그죠? 안 적혔습니다. recommend ing도 같고요. 요 포인트도 같습니다. 정리하면 좋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동사 원형이어서 얘들이 정답이 문제 이렇게 어휘 문제로 나오지 않아요. 자, 그 다음 108번 문제 전치사 어휘 문제입니다. 먼저 수가가 있는지 볼게요. 없어요. 앞에 딱 딱 읽었더니 뭐 뭐야 보이는 거 없지 않아요. 그러면 이제 읽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전치사는 뒤에 명사가 온다라고 알고 있잖아요. 그 얘기는 해석할 때도 우선 처음으로는 이 뒤에 명사로 어울려야 돼. 그치? 그럼 봐. 어떻게 돼? 웨스트 엔트런스 이 명사니까 이게 뭔데요? 출입구 좋아. 출입구 어어어 들어가야 한다. 출입구 사이로 사이로 적중특강 혹시 이번 달 처음 들으세요? 그러면 A하고 B 하시는 거 제가 이해합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힘들죠. 뭔가 우리나라 말하고 달라가지고 사이 이해가 분명히 될 것 같은데 왜 영어로 안 되고 힘들죠? 라는 얘기를 제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난달에 들으셨어요? 지지난달에 들으셨어요? 계속 쭉 들었어요? 이번 건만 들으면 안 되는 거 아시죠? 이러면서 제가 쭉 들었는데도 정답을 A나 B로 했으면 저는 강하게 얘기를 하겠죠. 정리해줘야 되는데 그냥 듣는 것만으로는 안 돼. 안 돼. 틀린 거 정리해줘야 돼. 왜 얘가 왜 오답이라고 했어요? 내가 출입구 사이로 될 것 같습니다만 안 된단 말이야. 두 개 사이가 아니잖아요. 단수잖아. 안 돼. 뭐가 되겠어요? 쓰루 통해서 저쪽 출입구를 통해서 드루 그죠? 쓰루가 진짜 이렇게 물리적으로 어디를 통해서 아니면 수단을 나타내는 걸로 나를 통해서 드루 미 할 수 있고 그죠? 이러한 자료들을 통해서 드루 할 수 있고 그런 수단을 나타내는 방법도 쓸 수 있다. 됐습니다. 정리 됐죠? 오케이. 넘어가겠습니다. 109번 문제. 뿜뿜 문제예요. 근데 이 문제도 되게 전형적이에요. 3초 만에 사실은 풀 수 있어요. 물론 대강의 해석이 필요하니까 3초는 조금 힘들 것 같다. 조금 더 시간이 걸릴 수 있겠는데 이 문제 어떻게 푸는지 저한테 설명해 주실 분 안 계십니까? 단서를 딱 말해줘요. 저한테 이게 있어서 답이 이거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시험장에 가서 그대로 적용할 수 있겠죠? 어때요? 얘는 확실히 동사예요. 워즈가 들어가도 확실히 동사예요. 비동사가 들어갔으니까. 하지만 얘는 동사가 무조건 아니고 이 뒤로 끝났으니까 동사가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거잖아. 우선은 동사 자리인지 아닌지를 확인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요. 근데 이렇게 깊게 들어가기도 전에 보기를 꼼꼼히 보기도 전에 빡 봤더니 회사가 발표했다 파트너십을 뭔가 문장 조동성자가 빡 보이고 그 다음 컴마가 보여요. 여기 지금 PPT의 컴마는 약간 수줍게 여러분 나와 있어요. 약간 수줍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만 그러나 여러분 실제 문제지 보고 계시잖아요. 컴마가 시험장 가도 컴마가 딱 보일 거야. 뭔 얘기야? 뭔가 문장이 나와. 문장이 나와. 그 다음 컴마가 나와. 그 다음 빈칸이 비어. 뭐가 정답이에요? ing 정답으로 먼저 생각하라. 그 다음에 해석해서 확인해주라 그러지. 자 그러면 제가 강의를 들으시는 분은 얘기해 주세요. 뜻이 뭐라 돼 있대. 안 들리는데 안 들리는데 얘기를 해줘야 돼. 그래야 잠이 들어오고 뭔가 머릿속에 저와 함께 같이 가면서 응? 더 소리도 잘 들리고 그죠? 그래요 여러분 우리 좀 친해져야 됩니다. 응? 강의 들으시면서 친해질 수 있어요. 친해질 수 있고 그리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작업을 할 때 작업을 하죠. 도서관이나 작업을 하기도 하고 작업을 한 정말 많으니까요. 카페가 작업을 하기도 하고 알거든요. 저랑 이렇게 눈이 마주치면 알거든요. 내 학생이라는 거 알거든요. 왜냐면 눈이 마주친 상태에서 보통 모르는 사람은 그냥 이렇게 마주친 상태에서 이렇게 가는데 아는 사람 마주친 상태에서 한 2초 머물러요. 뚜둥 어 내가 아는 사람이다. 강의에서 계속 보고 있는 사람이야. 뚜둥 이렇게 한 2초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그래서 얘기가 시작되는 경우도 있고 근데 정말 저를 보게 되면 마음껏 와서 질문하세요. 책 찍어서 올리고 하면 좋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여러분 대답을 하기 위해서 하기 위해서 지금도 잠에서 깨서 그죠? 하고 있는데 완전한 문장 컴마 ing였을 때 가장 많이 토익에서 해석되는 의미는 뭐였어요? 그래서 ing 하게 되었다. 뭐라고? 그래서 ing 하게 되었다. 라고 했죠. 우리가 이제 보통 분사하고만 얘기하면서 뭐뭐 하면서 라고 동시 상황을 얘기하기도 하는데 토익에서는 이 의미보다는 얘가 훨씬 많이 나와요. 시험 문제를 풀러갔습니다. 문장이 보이고 컴마 집중하세요 가 보입니다. 그 다음 빈칸이 나와 있습니다. 정답 뭘로 해요? ing를 우선 넣어요.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회사가 발표했습니다. 어제 다른 회사와의 파트너십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멤버들이 액세스 데이터베이스 자료죠. 그죠? 광범위한 자료 이 멤버가 누구 어떤 멤버 its 멤버니까 이 회사죠. 이 회사의 멤버들이 광범위한 데이터베이스를 액세스 이용할 수 있도록 allow 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A라는 회사와 B라는 회사가 제휴를 맺어서 그래서 이 B회사의 데이터베이스까지 되는 거니까 익스텐스 한 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A회사의 직원들이 멤버들이 요거를 할 수 있게 되었다.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라는 것이 너무나 완벽한 구조고 그래서 뭐뭐 하게 되었다. 맞습니까? 대강 파주인과 특히 여러분 이렇게 컴바담에 allowing이란 단어 많이 나와요. 결과적으로 allow가 허락하다가도 되지만 뭔가를 할 수 있게 했다. 가능하게 했다. 라는 뜻으로 많이 쓰기 때문에 되죠? 바바라야 바바라야 바바라 여기 빈칸 아니고 여기는 allowing 나와있고 그 앞에 빈칸 나왔을 때 thereby 정답을 할 수 있겠어요? 아 선생님 낯선대요? 2013년도에 2회 출제 thereby 간격이 별로 떨어지지 않았어요. 이때 시험을 안 본 사람들은 선생님이 아니니까 시험을 계속 보는 게 아니니까 모르니까 또 틀리는 거죠. 그래서 분석이 중요한 거예요. 그 전달의 시험 문제 뭐가 나왔는지 포인트 분석이 중요한 거예요. 분석 강의 들어주시고요. 좋아요. 자 봐요. thereby 뜻이 뭐냐면 그래서요. 그래서 그래서 그러므로 지금 그러므로서가 그랬을까 이렇게 그 시간 꼬불꼬불 됐는데 너무 사실은 잘 어울려요. 뒤 ing랑 근데 이게 그래서라는 단어가 부사가 없어도 충분히 그 의미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만 뭔가 좀 더 강조하는 느낌이죠. thereby 그래서 다시 완전한 문장 comma thereby i 지를 to로 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야도 답으로 나오고 야도 답으로 나오고 알겠지 넘어가겠습니다. 설명 자세하게 같습니다. 110번 문제 보겠습니다. 동사 어휘 문제 뭘 제끼꼬 잘했어요. 대답 안 했다고요? 아니 아니 대답했어요. 저 들었어요. 들었어요. 왜 그 씨를 안 된다고 했어요? 얘 그렇지 자동사니까 그러면 내 친구에게 얘기해 주시죠. 얘가 자동사인데 협동하다인데 뒤에 목적을 가지려면 어떤 작품을 일을 함께하다 누구와 함께 일하다 라고 하려면 전치사가 뭐가 오나요? 그렇죠? 온이나 위드가 온다. 보통 뒤에는 사물 이 뒤에는 사람 그렇죠? 그래서 뭐뭐에 대해서 같이 일을 하고 뭐뭐와 일을 하고 맞습니까? 음 잘할게요. 목적이 바로 나왔거든. nationwide marketing campaign 결국은 마케팅 campaign 목적이거든. 목적을 바로 못치니까. 자 그럼 마케팅 campaign을 뭐해요? lunch 제가 여러분 힘이 너무 센가봐요. 오늘 벌써 분필을 두 개째 깨먹어요. 그래요. 그래도 분필 던지기보다 낫잖아. 런치 뜻이 뭐라고? 출시하다. 시작하다. 그죠? 그래요. 여러분 출시하다 시작하다. 사실 옛날에는 되게 부러웠는데요. 저도 고등학교 때 영어 선생님이 분필을 되게 잘 던지셨는데 분필을 그냥 안 던지 항상 이렇게 쪼개서 이렇게 던지셨거든요. 던지셨는데 저는 부산 사람이어서 뭔가 약간 그런 게 다 있는 것 같아요. 서울 사람들은 부산 사람들의 어떤 사투리에 어떤 매력을 느끼고 부산 사람들은 또 서울 여학생이 이렇게 전학을 오거나 서울에 있던 남학생이 전학을 오면 전학을 오면 주위에 몰려가지고 말 한마디 다시 깨보려고 야 뭐 했나 그러면 걔가 어머 그랬어 막 이렇게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요. 물론 저는 서울에 와서는 좀 달랐습니다만 여튼 그 분필 선생님은 서울말을 쓰시는 선생님이었어. 근데 서울말을 쓰면서 야 너 안 일어나 하면서 막 던지는데 모습이 되게 멋있어 보였던 그런 기억이 나네요. 왜 이러는 거지 지금? 그러면 미안해 출시 시작하다 딴 데로 빠져 출시 시작 마케팅 캠페인을 런치 했다. 시작했다. 출신 왔던 물건 같은 거 그죠? 어 그런 것들 새로운 시스템을 런치했다. 근데 결국은 시작하는 그런 느낌이야. 시작하는 거예요. 런치 시작하다 우리가 런칭하다 라고 하잖아요. 런칭 그죠? 바로 고런 의미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많은 분들이 어치브를 헷갈려 했다면 선생님 마케팅 캠핑을 뭔가 어치브 달성했다 될 것 같지 않아요. 안 돼요. 얘는 말 그대로 달성하다 그러니까 어치브 목적어와 함께 정확한 목적어랑 함께 보면 훨씬 동사에 대한 정확한 의미를 알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같이 가는 거예요. 골 이게 뭔데 목표 목표를 달성하지 마케팅을 어떻게 달성해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오답이다 할 수 있겠습니다. 어셈브 뜻이 뭐예요? 뭐라 그랬어요? 두 가지 안 적을 거예요. 예전에 얘기했기 때문에 모이다 또 되고 조립하다 또 되고 완전 뜻이 다른데 두 가지 의미 다 있어요.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좋습니다. 자 111번 문제 갈게요. 자 111번 문제 가보겠습니다. 품사만 다르죠? 끝만 다르니까 자리 파악하는 문제인데요. 요거 무시하면 된다 그랬죠? 제가 뭐라 그랬어요? 몰이 붙든 모스트가 붙든 뒤에 나오는 품사는 변하는 것이 아니니까 의미만 더해진 거니까 몰을 부담스러워하지 말고 품사를 선택할 때는 없애버려라. 그러면 우선 연결되는 앞부분을 볼게요. 뭐라고 돼 있어요? 돕다 직원들을 직원들이 뭐하도록? 월크 일하도록 어떻게 일하도록? 그렇죠? 생산적으로 일하도록 이런 식으로 단순히 해석해서 문제를 풀어도 당연히 부사가 정답이지만 월크라는 동사 유명한 애잖아요. 토익에서는 어떤 동사로 말해줘요. 그렇지. 자동사로 자동사 자동사의 숙량은 저만 나와도 나는 완벽하다. 나는 일합니다.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자동사 뒤에 빈칸 나와 뭐가 정답이야? 동사를 꾸며주는 부사가 정답이 되겠죠. 어떻게 일을 합니다. 그래서 생산적으로 일을 합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완벽하죠? 토익샵에 월크랑 빈칸 나와서 부사가 정답. 아주 뻔한 거고요. 게다가 어휘 문제로 부사가 여러 개 나와가지고 월크랑 어울리는 애를 고르는 문제도 나온 적이 있는데 적어볼까요? 다 아실 거예요. 협동해서 일하다. 혼자 일하는 것이 아니라 협동적으로 일하다. 어떻게 해야 돼요? 콜라버리티블리 콜라버리티블리 나는 알고 있죠. 그죠? 그래요. 협동적으로 일하다. 이런 것들 한번 적어보면서 질문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투 헬프 다음에 얘가 이제 목적어잖아요. 근데 이제 동사가 나온 거잖아요. 목적격 포어에 동사 원형이 나온 거잖아요. 정확하게 말하면.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알고 있죠? 뭐라는지 뭐라는 거야. 뭐라는 거야. 출제 빈도는 높진 않습니다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연말이어가지고 자, 헬프죠. 헬프 다음에 목적어 다음에 목적어를 돕다. 목적어 뭔가를 하도록 돕다가 될 때 헬프의 목적격 포에는 뭐가 온대? 그렇지 말해주세요. 동사 원형이나 아니면 툭부정사가 와서 목적어 뭔가를 하도록 돕다라고 쓴다. 정리 가볍게 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112번 문제입니다. 이 문제 틀리신 분 손들어 보세요. 손들어 보세요. 이해해요. 틀렸으면 틀렸으면 사실 난이도가 조금 있는데 역시 토익에서는 아주 많이 여러 번 써먹었던 수법이야. 토익은 시험지를 계속 대면서 계속 써먹고 있는 수법인데 그 수법을 여러분이 잘 모를 뿐이고 나는 아니까 지금 알려주는 거니까 펜을 들고 틀린 사람은 여기 표시하세요. 어디 위에 산모통이 딱 인슈얼 뜻이 뭐죠? 했었어요 우리 뜻이 뭐야 인슈얼 뭔가를 확실하게 하다 좋아 근데 얘가 뭐 뭐가 특별한 뒤에 목적어가 당연히 올 수 있는데 대절이 올 수 있는 그런 동사다. 대절이 오는 동사는 아주 많은데 많은데 어쨌든 그 중에 하나가 인슈얼인데 그런데 중요한 건 목적어로서 대절이 오면 생략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가능하단 말이에요. 근데 토익이 이렇게 생략이 된 형태로 인슈얼을 잘 내고 인슈얼 다음에 명사 나오겠지 주어니까 이 자리에 빈칸 비어서 동사를 정답으로 해야 하는 그런 문제를 출제하다. 근데 이제 학생분들은 어떻게 문제를 풀어 이렇게 풀잖아요. 아이고 이거 동사네 그죠? were 동사네 ing 동사 아니네 to 동사 아니네 한번 문장 구조를 볼까 한 문장의 동사는 몇 개? 한 개니까 volunteer team이 will be present 참석할 거다 어머나 동사 나왔잖아 그러니까 동사 동사 아니야 이러면서 c 할까요 d 할까요 틀리는 거죠 정답은 a, b 중에 하나야 구조를 봐주세요 됐죠? to ensure 뭐? 확실히 하도록 하기 위해서 무엇을 that 대절을 됐을 눈에 그려보자 그려보자 대절에 주어가 어디까지? 같이 가야죠 어디까지? 여기까지에요 참석자들 중 있지 각각이 주어고 그래서 각각의 참석자들이 officially 공식적으로 등록이 되도록 확실하게 한다 가 되는 것이 맞겠죠 그죠? 따라서 빈칸은 동사자리고 is하고 war의 차이는 가장 먼저 연습이 되어 있다면 그렇죠 단복수의 차이잖아 시제로 가면 안 되는 것이고 주어가 뭔데 너무나 뻔하게 느껴집니까 each 하나하나 각각 단수죠 그러니까 뭐가 정답이야 is가 정답이야 그래요 포인트가 여러 개 섞여져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사실 두 개네요 확인했어요 포인트 어떻게 보는지 알겠어요 좋아요 그래서 단수 형태의 명사 one of the 복수 명사 each of the 복수 명사 제가 지금 칠판에 쓰는데 여러분이 보면서 지겹다 저 너무 뻔한 건데 하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모터가 뭐죠? 지겨울 때까지 정연 선생님이 하는 말을 내가 선생님이 뭘 말을 하려고 하는 순간부터 뭔 말인지 알겠다 할 때까지 저 포인트는 너무 단결한 건데 라고 진짜 약간 짜증이 날 때까지 해야 문제가 바로 이렇게 풀려요 그래요 여러분 이제 저도 되게 존경하는 선생님들이 계신데요 같이 비록 이렇게 강의를 하지만 정말 저런 분을 참 담고 싶다 저런 분 정말 대단하다 어떻게 저렇게 하실 수 있으실까 이렇게 그런 마음이 절로 드는 선생님들이 계세요 이제 제가 실명을 얘기해도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나쁜 얘기는 아니니까요 지금 0단기에서 일을 하고 계시는 오프라인 수업을 하고 계시는 선생님인데 조대호 선생님이시라고요 지금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는데 토익 68회 만점인가 뭐 하여간 그러실 거예요 그냥 뭐 만점을 반복듯이 받으시는 분인 거죠 근데 여러분 사실은 토익 시업을 매달 빠지지 않고 본다라는 것도 되게 중요한데 그거를 또 매달 그렇게 만점을 받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근데 제가 얘기를 듣고 있는 선생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리스닝 문제를 풀면서 리스닝 문제를 풀잖아요 풀면서 독해를 같이 풀대요 저는 그게 사실 가능하려면 양쪽 다 그러니까 독해가 청크로 엄청 빠르게 눈에 들어야 속도가 가능한 거거든요 그 빈 시간에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이 청크로 묶어서 빨리빨리 들어오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요 대단하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사람이 주어진 시간 동안 한 번 시험을 어떻게 볼 때 그분은 두세 번을 볼 수 있는 전체 문제를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분석 실력이나 이런 것도 정말 뛰어나겠죠 그래요 갑자기 여러분 제가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말이 나온 김에 학생들의 이름을 다 외우신다고 해요 학생들이 한두 명이 아닐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학생 이름을 다 외워서 예를 들면 저기 항상 머리가 짧은 모자를 쓰고 오는 학생 뭐 이렇게 제가 생각한다면 그분은 미영아 이렇게 부른다는 거죠 저는 참 좋을 것 같아요 제가 학생이 있네 선생님이 와서 저한테 재현아 이렇게 얘기를 하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어쨌든 우리의 목표는 그럼 만점까지 리슨을 보면서 독해를 왔다 갔다 하는 것까지 우리가 바라진 않지만 그러나 열어보면서 너무 뻔해 그죠 할 수 있겠죠 원어보다 복수명사 이처보다 복수명사 뭐뭐 중에 하나 뭐뭐 중에 각각 이라는 이 단수 형태 그래서 예스 할 수 있겠지 넘어가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 다음 113번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한 번만 풀어보면 안 틀릴 수 있는 문제입니다 덴이 핵심 단어예요 덴은 보다라는 말이잖아요 비교급을 쓸 때 쓰는 표현인데 덴 뒤의 형태를 잘 보셔야 돼요 덴 뒤에는 다양한 형태가 올 수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 왜냐면 비교하는 대상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주어가 동사하는 것보다 노 쓸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이때 주어가 동사가 축약이 돼요 길게 쓰지 않겠어요 여러분이 요건 알고 있어요 접속사가 문장과 문장을 연결하는 거잖아요 그치 근데 이거 뒤에 뭐가 나와? 당연히 문장이 나오겠지 근데 주어가 동사가 짧게 축약이 돼서 동사가 능동태이면 뭐가 남고 ING 수동태이면 뭐가 남고 PP 하지만 이렇게 잘 남는 접속사들은 나름 정해집다 토요일에서 맨날 그것만 된다 그래서 어떤 학생을 딱 보면서 낸 PP 팍 찍고 어떤 학생은 뭐야 이거 어떻게 풀라고 그렇게 되는 거죠 예전에 라는 말은 여기 PP 원래 동사 수동태 동사였던 걸 꾸며주는 말일 뿐이고 그래서 예전에 생각되었던 것 보다라고 해석이 되겠고요 다시 정리를 하면 된 다음에 주어가 동사가 나오는데 동사가 능동태일 때는 그냥 주어 동사를 그대로 쓰지 축약을 잘 안해요 그래서 된 ING 라는 말은 안 써요 잘 안 써요 하지만 얘가 뭘 때 수동태일 때 축약이 잘 되는 그래서 된 PP 되는 것 보다 그렇죠 여러분에게 숙제 PP 앞에 잘 나오는 접속사 즉 주어 동사의 동사가 수동될 때 축약이 잘 되는 접속사가 뭐가 있습니까 저한테 말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정재현 선생님은 페이지에 베스트 오브 베스트 강의 중에 하나가 있을 거예요 요거 설명했어요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언레스 PP 요런 것들도 출제가 될 거예요 되지 않는다면 되지 않는다면 요런 거 넘어가겠습니다 그 중에 하나입니다 THEN PP 자 그 다음 그래서 저 긴 문장에서 저는 앞에 문장을 하나도 안 보고 THEN PREVIOUSLY 빈칸 하고 보기만 보고 풀었습니다 그렇게 푸는 게 잘 푸는 거죠 그렇게 풀어야 되는 문제는 그렇게 풀어야 시간을 절약해서 다른 어려운 문제의 시간을 쓸 수 있는 거지 넘어가겠어요 114번 문제입니다 형용사 어휘 문제입니다 제가 다루었던 적이 있는 문제입니다 얘들은 정답으로 고민 별로 안 했을 겁니다 그러나 A, B 고민 좀 했을 겁니다 가보겠습니다 가보겠습니다 앞에 비동사 뒤에 후부정사 토익샵에 출제가 되는 내가 뭔 얘기할 것 같아요 어? 뭔 얘기할 것 같아요 지금 묻는 거 질문이 출제가 되는 뭐 그렇지 형용사 비동사 다음에 형용사 그다음에 부정사가 결합된 뭐 수가 표현이 맨날 답으로 나오는 게 나름 정해져 있다 그죠 정해져 있다 정해진 거 왜 해야 되는데 형용사 부분에 네 번째 우리 영당의 RC교재 네 번째 섹션에 수가가 정리돼 있어요 자 그러면 내가 외웠으면 이런 문제를 보게 되면 딱 보면서 Be eligible to 가 들어와야 돼 익숙해야 된단 말이에요 뜻이 뭔데 말해주세요 말해주세요 뜻이 뭔데 그렇지 뭐뭐 할 자격이 있다 라는 뜻이에요 eligible 토익이 되게 좋아요 eligible eligible 자격이 있어 자격이 있어 그러면 먼저 넣어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원들이 주워 묶으세요 이렇게 묶고 이렇게 묶고 그래서 내부의 빈 일자리 opening 보이죠 빈 일자리 일단 가산명서 이런거 얘기 좀 해주고 싶네 에스 부터는 그치 내부 직장 밖에 아니라 직장 내부의 빈 자리를 추가는 찾는 그런 직원들은 이전 포지션을 hold 유지해야 됩니다 적어도 일을 해야 됩니다 적어도 6개월 엘리스트 보이죠 또한 또한 뭐하기 위해서 그 내부 빈 포지션에 apply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자격이 있기 위해서 그래서 정답 eligible 되는거 해석적으로 완벽하잖아 apply 할 가능성이 있기 위해서 그래서 A를 헷갈려 하는 거지만 제가 분명히 뭐라고 했어요 여러분한테 얘기했었죠 주어가 사람일 때 사람일 때 사람이 뭔가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할 때 사람을 쓰고 비농사를 써주고 그 다음에 파서블을 써주고 그 다음에 부정사를 쓸 수 없다고 했어요 절대 없다 그랬죠 절대 없다 그랬어요 그렇게 안된다 그랬어요 사람이 뭔가를 할 수 있다라고 할 때 예를 들어서 선생님 저 결심했습니다 뭐를요 I am 저 가능해요 그래 뭐가 뭐가 투 스테디 15 와우 어데이 하루에 15시간 공부하는 거 가능해요 제가 와우 다 좋은데 이거 틀린 문장이에요 참으로 확 깨닐 수 있게 뭐 의미는 무슨 말인지 알겠니 이거 된다 안된 주어가 사람일 때 사람이 뭔가를 할 수 있다는 의미를 못 쓴대 그쵸 파서블은 어떤 일이 가능한 사물이 가능한 그럴 때 쓰는 거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안되는 것이고 엘리저블 정답이고 또 이게 엘리저블 좋아한다니까 한번 칠판에 적어줘야지 엘리저블 엘리저블 자격이 있어 다음에 나오는 형태 부정사 좋아 이렇게 했잖아 좀 전에 또 뭐가 나와요 for 명사가 나와요 둘 다 알고 있을 얘기죠 명사에 대해서 자격이 있습니다 부정사 할 자격이 있습니다 이렇게 b2 나오는 형태 수가 빡 알고 있어요 넘어가겠어요 자 그 다음 115번 문제 전치사 어휘 문제 되겠습니다 난이도 하 시각 앞에 어울리는 게 뭐가 있어요 at 보이죠 5시에 그럴 때 at 너무 간단한 문제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요 어머나 이렇게 넘어가야 되나 그럼요 물론 추가 포인트는 많죠 뭐 aspp 문장 보세요 여러분 보면 이 전에 음 아이고 aspp 이런 거 또 좀 보고 하면 좋겠습니다 자 116번 문제 화살표 위로 그렸습니다 안이도 좀 높습니다 틀리신 분들 좀 많을 겁니다 왜 틀렸는지 뭐가 부족한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품사만 다르기 때문에 우선 문제를 풀 때 긴장감이 풀려서 명사 앞이니까 형용사를 정답으로 해야지 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공부한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가장 만만한 형용사처럼 보이는 b를 정답으로 하고 공부하신 지 조금 되시는 분들은 야 너 형용사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대부분 이 형태가 정답이지만 pp 형태가 얘를 제끼고 정답이 되는 경우도 드물게 있는데 해석을 해야 되나 뜻이 뭘까 라고 고민을 하고 그러나 제대로 확실하게 유형별로 장려가 되어 있는 사람은 형용사 형용사도 되지만 명사 앞에 모두 돼 명 사도 정답이 될 수 있어 왜 북한 명사 가능하니까라고 생각하면서 다 살펴봐야 되겠네 다 살펴보는 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의미상 뭐가 맞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읽어봐야 되겠네 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그 차이예요 무조건 명사 평용사 찍느냐 아니면 명사되는데 한번 넣어서 읽어볼 거냐 그 차이가 읽어볼까요 가보겠습니다 문장은 별로 안 어렵지 않아요 after placing your order online 인터넷으로 place an order 아시죠 주문을 하는 거죠 당신이 주문을 한 이후에 expect 명령문이네요 기대하세요 이런 거죠 동사원형 장락 이런 거 물론 10월 달에 출제됐었던 기대하세요 뭘 이메일을 받을 것을 기대하세요 24시간 이내에 지금 이렇게 하고 있지 아인지 나왔어요 이게 뭐 하는 걸까요 이메일을 꾸며주는 거 어떤 이메일 conforming 확인해 주는 이메일 뭘 확인해요 availability 뭔데 이용 가능성 그거 무슨 이용 가능성 상품 이용 가능성 말이 딱 맞잖아 선생님 뭐가 말이 딱 맞지 다시 앞에 문장 읽었지 알아요 읽은 상태에서 의미가 남아 있어야지 뭐라 그랬는데 온라인상으로 주문을 한 이후에 24시간 이내에 이메일을 받을 건데 이메일의 내용이 뭐예요 conform해 주는 거 물건을 살 수 있는지 없는지 그죠 상품이 지금 마련되어 있는지 없는지를 알려주는 맞습니까 그래요 그게 바로 product availability가 되는 거예요 available 뜻이 뭐예요 구입이 가능한 이용이 가능한 이라는 거니까 그것의 명사형이 되는 거니까 product availability 라는 거 토익샵에 그대로 출제된 적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고요 넘어가겠습니다 나머지는 다 말이 안 돼 생산된 이용 가능성 생산적인 이용 가능성 생산성 이용 가능성 발언도 힘든데 답도 안 돼요 알겠죠 그래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토익 문제를 많이 풀어보신 분들은 이거 아주 익숙하게 보셨죠 토익이 잘 내린 단어 중에 하나가 또 work인데 정답 who's 어떻게 되는 거지 완전한 문장이 나왔어요 기사가 신른다 이 사람의 삐리리를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꾸며주는 말이 나오는 거지 그런데 빈칸 이하의 주어가 있고 동사가 수동태로 나오고 지금 따라하고 있습니까 뭔 말 하려고 하는 걸까요 문장이 완벽하다 완벽한 문장이 나와서 앞에 나와 있는 명사를 꾸며줘야 돼 해석적으로 작품 work니까 작품이 전시되었던 사람이 되는 거잖아 해석적으로 말이 맞잖아 꾸며줄 수 있잖아 근데 뭔가 완벽한 문장의 형태로 앞에 명사를 꾸며줄 때 뭐가 정답? who's가 정답 그쵸? 그래서 완벽한 문장이라는 조건 말고도 어떤 조건이 있더라? 얘가 의란 말이니까 의라고 말이 돼야 돼 이 사람의 작품 뭐뭐 의머도 말이 돼야 되고 who's 담에는 완전한 문장이 와야 되는 것이고 맞아요 그래 여러분 그래서 10월 달에 end가 나왔고 똑같이 봐요 painter 이렇게 나오고 컴마 다음에 end가 나오고 빈칸 나오면 정답은 who's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지 왜 who's 얘가 연결하는 역할을 하는 건데 end도 연결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두 개를 동시에 쓸 수 없는 거예요 end가 나오면 정답은 여자라면 her and her work 이렇게 되는 거죠 end가 없으면 연결을 해야 되는 단어가 who's가 되는 것이고 조회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런 것들 좀 알고 계시면 좋겠어요 뭐 끼도끼 월크를 또 보고 어떤 사람은 이것밖에 안 보니 월크를 보는 수가 월크가 동사란 말이야 자신의 머릿속에 동사라고만 각인돼 있으면 아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야 일하는 사람이야 이러면서 후를 타보고 딱 죽격 아니 이 3인칭 단순도 했을 없잖아 아 그런 거라면 안 봤는데 봐야지 거기다가 하나만 더 보면 뒤에 heads 보이는데 동사동사 어떻게 가능해 그죠 명사도 되시면 동사도 되는 그런 단어 중 하나가 월크입니다 아이고 있잖아 그죠 넘어가겠습니다 118번 문제 얘 난이도 조금 높네요 와 그래요 근데 조금 헷갈렸는데 그래도 정답은 에이 했어요 그럼 참 좋겠고 이거 해석으로만 접근하면 헷갈려 헷갈려 가볼까요 내가 뭐라고 그랬어요 명사 5위 문제는 대부분 전체 문장을 해석해야 풀리는 경우가 많다 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 그래서 한번 해석해봅시다 미스 김이라는 사람이 실렸어요 feature 이란 단어도 되게 중요한데 그래서 회사 뉴스레터 사보에 실렸습니다 인 레커그니션 다 답이다 다 답이다 다 답이다 진짜 레커그니션 뭐야 그렇지 뭔가를 인정하다 라는 의미로 레커그나이스 된다 그랬잖아요 인식 말고도 그래서 뭘 인정한 거야 그 여자의 뛰어난 삐리리를 인정해서 뭔가 좋은 것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여자의 뛰어난 공헌 뛰어난 기록 뭐 구사적이지 않지만 헷갈리고 뛰어난 능력 뛰어난 자격요건 불안해져 읽으면서 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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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럴 때 빈칸 뒤에서 조용히 투가 내 좀 봐봐라 정년연생님 뭐라대 빈칸 뒤에 전치사는 구원투수야 구원투수야 아이유만 구원투수가 아니 이 전치세도 구원투수인 거예요 투 뭐라고 나를 좀 봐줘 얘가 단서가 되는 거야 투 뭐랑 어울려요 여러분 컨트리뷰 공헌하다 아니면 기고하다 둘 다 출제돼요 어쨌든 공헌하다 할 때 어디에 투 쓰잖아요 우리 회사에 당신이 많이 공헌하셨습니다 이렇게 쓰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영어가 그래도 참 고마운 게 얘가 명사로 변해도 명사와 명사를 연결하기 위해서 전치사가 필요한데 안 바뀌어요 어디에 대한 공헌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요 그래서 컨트리뷰션 투는 되는데 투 방향이니까 어디 로의 공헌은 되는데 어디 로의 가는 기록 어디 로의 능력 어디 로의 자격력 다 말이 안 된단 말이에요 하지만 어디에 하는 공헌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컨트리뷰션 투 때문에 나머지는 다 투로 안 어울려서 오다 투 때문에 A가 적 이렇게 되는 문제 알겠죠 그렇구나 전치사가 뭐라고 단서가 된다 좋습니다 무엇을 단서로 보고 문제를 풀 것이냐 넘어가겠습니다 119번 문제입니다 자 품사 문제는 부사가 정답인 문제인데요 이 문제도 부사가 정답인 유형을 굳이 분석하자면 난이도가 좀 있는 편에 속해요 그래서 문제를 빨리 푸는 게 중요하잖아 문제를 빨리 풀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정리를 좀 유형 정리를 해보자 이 말이에요 왜 부사가 정답이죠 우선 문제를 풀러가면 빈간 앞뒤만 딱딱 보면 모르겠어요 앞에 어 멀친드 아이스 뜻이 상품 모든 상품 좋아 빈간기 레이벌드 뭐지 이렇게 돼요 많은 경우에 그래서 이거 둘만 봐서는 답을 맞출 수가 없어요 그러면 좀 더 앞을 가보는 거죠 푸부정사에 연결되는 부분이 어쨌든 완성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킵 보는 수가 뭐가 상나 아 킵이 목적 하나만 띄고 와서 듣고 있어요 듣고 있어요 대답해 봐요 킵 다음에 목적 하나만 띄고 올 수 있어 없어 있지 띄시면 안 돼요 응 제가 이 혹시 보라색 자켓이 마음에 드신다면 캣팻 가지세요 뭔가를 가지다 할 때 쓸 수도 있는 거지만 킵 파코메 기억나죠 우리 킵 파코메 콜딩립 기억해요 그래요 그래서 그 킵 중 그 킵 파코메 콜딩립 중 하나니까 킵 다음에 목적어 다음에 뭐가 형용사가 나오는 동사 중 하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보이면 좋겠어요 모든 물건이 이 뒤로 끝났잖아 형용사가 되는 거잖아 라벨이 붙여지도록 모든 물건을 라벨을 붙일 수 있잖아 그러니까 모든 물건이 라벨이 붙여진 상태가 되도록 유지하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사이 빈칸 나온 거예요 내가 아까 뭐라 해야 돼 뭐라 해야 돼 이렇게 목적격 보호의 형용사가 나오는데 이거 앞에 빈칸 비어서 형용사를 꾸미는 부사를 정답으로 그래서 클리얼리 분명하게 라벨이 붙여지는 거 분명하게라는 게 확실히 라벨을 붙여진 이 말이 아니라 라벨이 어떤 글씨나 이런 것들이 클리어한 거죠 명백한 거죠 눈에 딱 들어오게끔 라벨이 붙여지는 게 클리얼리 레이벌드가 되는 거 이해 됐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얘기해요 얘기해요 시험 문제를 풀 때 문제를 푸는 속도를 결정하는 것은 몇 가지 요인이 있는데 빈칸 앞뒤에 이 부분 해석은 되게 중요합니다 해석을 전혀 하지 않고 문제를 푸는 것은 오히려 비효율적인 방법이에요 전체를 읽을 필요는 없습니다만 덩어리로 보면서 빈칸 앞뒤는 의미를 확인할 것 되게 중요한 얘기에요 그래야 오답률이 줄어들어요 알겠죠 좋아요 그래서 모든 물건을 클리어하게 레이벌드 하도록 그럼 유형을 말해줘 동사 목적어 형용사 사이에 빈칸 비어 부사를 정답으로 얘가 얘를 꾸며서 말이 되는지만 확인해 알겠지 오키도끼 좋아요 넘어가겠습니다 120번 문제 이거 A를 답으로 왜 했어? 나는 궁금해요 야가 즘 나 즘이야 나 명사야 라고 외치고 있는데 얘를 왜 답으로 했을까 아마 즘이란 단어가 명사가 된다라는 걸 몰라서 그랬을 거예요 명사 자린 건 확실하잖아요 왜요? 인한 애플트 뭔가를 하기 위한 노력으로 라는 되게 중요한 수거편이 보인다 그죠? 인한 애플트 부정세 그럼 프로무트 뭔데 프로무트 승진시키다 만 알면 안 되고 또 뭐였죠 프로무트 되게 중요한 단어죠 그렇죠 홍보하다 신장시키다 이런 말이잖아요 그러면 무엇을 장려하는 거야? 투어리즘 관광을 장려하는 거야 그쵸 그래서 명사 정답 되는 거야 투어링은 명사 아니에요 얘는 동명사의 목적이 있어야 돼 어디를 돌아보는 것이 돼야 돼 선생님 그러면 명사 투어리즘 말고요 그냥 여행은 뭐예요? 투어예요 투어 얘가 명사가 될 수 있죠 동사도 되지만 보기에 투어가 없는 데다가 투어가 있으면 답이 될까? 얘는 무조건 가산이에요 see 무조건 가산 그래서 a tour tours 이렇게 돼야 돼 근데 없잖아 지금 관사 없잖아 그러니까 답이 안 돼 투어가 있다 할지라도 보기에 알겠죠? tourism 즉으로 끝나는 거 명사입니다 트윅샵에 나왔던 나는 정언적 있었잖아요 enthusiasm 이런 열정 모든 것의 열정은 기본 enthusiasm enthusiasm 그쵸? 좋아요 여러분 자 이렇게 해서 120번까지도 신나게 풀었습니다 좀 쉬어도 좋고요 나는 뭔가 계속 더 빨리빨리 가고 싶어 하는 사람은 계속 가도 좋고요 근데 좀 지친다 포인트가 많다 하는 사람은 좀 쉬는 게 현명한 거예요 자 그러면 계속 쭉 가보도록 하겠습니다